하이, 키즈! 안녕! 지난주에 대박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. 뭐였어요? 퓨디파이 채널에 박지영 샀어요. 퓨디파이! 퓨디파이가 저희 영상 중에 리액션을 하나 했는데 그 영상에서 퓨디파이가 언급했던 게임이 하나 있죠. 마인크래프트!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 별로 관심 없었는데 퓨디파이가 아, 호나가 잔뜩 들었네. 천하나 해주세요! 퓨디파이가 해보라고 해서 해봤는데 재밌다. 사실 그게 지금 벌써 10년 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한 게임이 그렇게 인기가 있느냐 그것도 궁금하잖아. 그래서 한번 플레이해보고 싶기는 했어. 유문 해봤어? 아니야? 한번도 안 해봤지.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영상 촬영이 약간 걱정인 게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일도 모르기 때문에 진짜 개 뻘짓을 할 수가 있어요. 제가 워닝 한번 드릴게요. 개 답답할 수 있어요. 답답한 거 보기 싫으면 나가세요. 나가진 마시고 인내심을 좀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얼마나 답답한가 한번 지켜봐주세요. 답답할 건 뻔한데 오, 뭔가 음악은 되게 평화로운데요? 싱글 플레이어 하겠습니다. New World Create New World 이름을 뭐로 정했다? 트위월드 창의적이다! 와 게임 모드는 서바이벌로 잘 모르지만 서바이벌로 그냥 한번 해볼까요? 아 아 워 옵션 어? 네. 하드코어. 네. 서바이벌. 난 서바이벌. 네. 네. Great New World 오케이. 난 헝거를 봤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. 헝거? 인생이 없어도 된다. 헝걸. 헝거면 안 돼요. 오. 신기하다. 막 커지네. 되게 옛날 레트로 느낌 있어. 레트로 느낌. 약간 도트 이미지. 어. 우와. 아 이런 느낌이구나. 이게 내가 키는 알거든? 어. 물에 빠지면 죽어? 나 빠져보고 싶어. 그치? 오 돼지 너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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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이게 뭐야? 문어 문어. 죽일 수 있어? 죽일 수 있나봐. 시작하자마자. 먹어야 되니까. 먹물 먹물 먹물. 죽어라! Can it kill me too? 나 죽는 거 아니지? 죽일 수 있긴 한 거야. 언제 죽어? 어머. 올라가야 된다. 올라가야 된다. 오케이 오케이. I got it I got it. 아 죽었다. 아니야 아니야. 어 살았다. 나오면 또 금방 돼. 어 뭘 먹어야 해 먹더라 혹시? 프리라도 뜯어먹어봐. 돈이야? 응. 어떻게 먹어. 디스토리드 트리 호다. 아. 나무를 부숴보자. 이거를. 이거를 하면 부실 수 있어. 물 물 물. 야 이거 재밌다. 그치? 아 푸쉬하는데? 어? 부셔지고 있긴 한 거예요? 이래가지고 어느새 왜 부셔요? 뭐가 부서지고 있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. 누르고 있어야 되네. 틀린 게 아니고. 아. 말을 똑바로 해줘야지. 체력을 다시 주세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. 어. 처음에 물에 뛰어든 게 잘못이었어. 역시 호기심. New recipes are not. Check your recipe book. How do I check it? 염소 같은 거 있어. 어? 버리는 건. 그러네. 따라하네. 다 눌러보자. 어머. 엔터. 조이즈 코리아. 야 한번 죽어보자. 양아 미안하지만 나 배가 고파. 어머머 어머머. 쳐다본다. 왜 쳐다봐 미안하게. 죽어라! 우와 쟤 날라다녀마. 어? 고기. 고기 없어? 어? 어? 고기 주웠다. raw mutton. 먹을 수 있나? 아 못 먹어? 어쩌라고. 어? 까만 것도 죽여보자. 하하. 아하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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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지 못했자? 무슨 상세하나 봐. 그레이올? 양고기 획득. 양들은 근데 불쌍하다. 날 죽이진 못해. 난 죽일 수 있는. 이게 레시피부기야. 아.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은. 응응응응. 그럼 난 뭘 만들 수 있는데 지금. 이거네? 아 화나네? 화 더 죽여. 그래야겠다. 양들아. 어디갔니? 네. 안녕. 미안해 널 죽여야겠어. 왜냐면 카펙트 만들어야 되거든. 근데 양들은 날 공격 못하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. 안녕? 하하하하.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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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거 있어. 이상한 소리 나요. 그치? 나갈래. 어 무서워. 뭔 소리야? 뭔 소리 났어 그치? 들어가볼까? 이거 봐. 이거 봐. 문명이다.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? 우와. 저거 뭐야? 내려가볼까? 죽으려나? 엄마 개물이지? 그렇지만 내려가 보고 싶은걸? 내려가. 점프해 봐? 무서워요. 점프해 봐. 어떻게 해? 죽어? 해봐. 죽을 것 같은데. 자. 9점. 와. 9점이나 했네. 그래도. 난 서바이벌 모드 말고 다른 거 해볼 건데. 어. 그래? 아. 서바이벌 모드랑 같은데? 더 어려워졌다. 어. 해봐 해봐. 온라인 폰니? 그럼 저 걷다 죽을 것 같아요. 그럼 못한다. 크리에이티브. unlimited resources. free flying? free flying? 그거 해봐. 이거 해봐야겠다. 기대된다. 우와. 나 이 부분 너무 좋아. 세상이 막 생겨나잖아. 빅뱅같은. 와우. 뭔가 어두웠다. 아까보다. 와 나 그거 없다. 이거 목숨바 없다. 어 그러네. unlimited resources라서. 우와. 우와. 빌딩 블록스. 그거 재밌네. 지울 수 있구나. 집 지우러 간다. 진짜 재밌겠다. 이거 어떻게 뛰어? 나 뛰고 있어? 어. 뛰었는데 너무 높아서 그래. 옆으로 가서 뛰어야 돼. 아하. 하나하나 올라가요. 아휴 번거롭다. 번거로워. 시작하자마자 번거로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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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을 부실 수 있다니. 이야. 그래서 얻는 게 뭐야. 아예 털을 잡고 건물을 만들 수도 있겠다. 우와. 자연 사계법. 우와. 우와. 으악. 또 부셨는데. 에랄 모르겠다. 어. 나 어떻게 나가. 어. 어. 나 침묵 왔어. 어떻게 나가. 무덤 파지마. 어떡해. 아니야. 프리포아잉이라고 그랬어. 어. 어떻게 달라. 플라잉. 어. 어떡해. 침묵 지금 팠대요. 어. 뭐야. 어. 타이트 헤어프라고 쳐봐. 누가 도와주고 있을 수 있잖아. 차라리 죽어줘. 그냥 처음부터 다시 약해? 난 여기다가. 그걸 넣어서. 메꾸고 싶어. 땅 퍼서 죽은 게 너무. 근데 그거 알아? 얘 못 죽어. 어. 그러니까. 하드코어를 한번 해보자. 디펄싱. 재밌긴 하다. 근데 이거. 하루종일 하겠다. 이거 궁금해가지고. 우와. 이건 뭐야. 올라가고 싶게 생겼어. 이상한 소리 자꾸 나요. 그렇지. 이거. 얘 솜소린가. 어떻게 가. 어머. 나 떨어질 것 같아. 우와. 우와. 젖소다. 젖소야. 안녕. 안녕. 뒤져라. 어머. 우와. 뭐 먹었어? 뭐 먹었어? 고기 먹었고. 이건 뭐야? 우와 가죽이다. 우와. 지대가 높아지니까 보고 보여. 캡처스에 찔리면 어떻게 될까? 찔려보자. 우와 진짜 찔리네? 우와 신기해. 우와 바다가 보자. 바다가 보자. 상황 있으면 좋겠다. 그러게. 바다 빨리. 이거 왜 하는지 알겠다. 그치? 재밌지? 쉽게 죽이러 가야지. 어. 한 마리만 죽여보자. 솔직히. 직접 죽이지 않으면. 이건 뭘까? 아그마자. 아. 너무 놀랬어. 언제 불켰을까? 와. 와. 아니. 막 닫고 뭐. 저기. 시간이 있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. 그냥 닫자마자. 너무 놀라서 빼버렸어. 여콘. 게임 오버. 저희는 재밌었는데 보는 사람은 진짜 열받았을 것 같아요. 마인크래프트 해본 사람들은 지금. 맞아. 빡쳐서 나갔다. 얘네 이렇게 바보같이 뭐하는 건가. 쟤 지금 뭐하냐. 땅팡이야 지금? 그래서 나갔다. 아. 아. 지금. 첫 번째 죽음은.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고. 응. 두 번째는. 뒤무담 지가 아파서 죽어. 제 말 안 죽었어. 죽는 것도. 응. 못봤지. 못 죽어요. 인종을 못 채셨어. 세 번째는 마그마에 빠져 죽었습니다. 되게 재밌다. 조금 우리끼리 해보고. 만약에 할만하다. 그럼 뭐 스트리밍을 한다든지. 한 번 더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바이. 안녕.